그 다음 독립운동가의 고대사 인식, 역사 인식 중에서 대립국가 인식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우리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이거 말이야 우리 역사는 한반도에 있었던 이런 한반도에만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는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다. 우리 역사의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만주대력. 저기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역사의 무대였다.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에 한반도가 우리의 전 역사 무대입니까? 우리의 역사 무대가 한반도였다면 이 고구려사, 발해사 많은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역사는 어디서 확립되냐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라는 책에서 이런 역사가 확립되게 됩니다. 고려 말부터 이 4대 사관이 점점 들어와서 유학자들이 4대 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소중화, 우리는 소중화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 소중화로서 중국의 중화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 소중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하는 게 이 4대 사관의 논리인데 그 4대 사관이 집약적으로 완성된 책이 바로 정약용의 아방광역구라는 책입니다. 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 즉 우리의 강역을 서술한 책인데 이 정약용의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은 우리의 역사 강역, 우리 역사의 강역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 이것이 정약용 아방광역구의 서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사부터 단군조선, 기자조선, 한사군, 그다음에 고구려만 압록강 중류일 때 놔두고 모든 우리의 역사의 국가들, 국가들은 다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게 정약용의 아방광역구의 책이거든요.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점점 우리의 4대 사관이 강화됐죠. 그런데 독립운동가들이 보니까 그 역사 가지고 그런 역사, 그 한반도 안에 있는 이런 반도 사관을 가지고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생기지 않고, 자긍심도 생기지 않고 뭔가 이 역사가 너무 왜곡돼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그거 알아가지고는 우리 역사 버리고 일제식민지 대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친일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친일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 친일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도 근대화하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은 이거 우리 반도사관 이거 없어야 되겠다 해서 원래의 역사를 회복하자, 대륙의 만주 대륙이 저것이 우리의 역사 무대다. 그것이 역사 사실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은식, 신채우, 이상용, 김기원, 유인식 이런 분들이 바로 저러한 우리의 대륙 국가 인식을 여러 가지 논리로 확립하게 됩니다. 이 신채우, 박은식의 대동민족, 이것은 대동민족,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인데 이 대동민족 속에는 우리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 북방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도 여기 포함됩니다. 만주족도 여기 들어오죠. 우리는 대동의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륙에 살던 대동의 민족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채우가 얘기하는 단군구간, 국왕이나 부여주족론. 우리의 중심적인 민족은 부여라는 건다, 부여. 우리의 바로 가장 중심적인 우리의 선조는 부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여주족론입니다. 우리는 부여로부터 내려온 부여민족이다. 그다음에 이상용 이런 분들도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의 대륙 국가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1123년에 송나라에서 서공이란 사신이 오게 돼요. 이 서공이란 사신이 와서 1124년에 돌아가서 고려도경이란 책을 쓰게 됩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란 이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고려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짧게 기록된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의 역사는 바로 대륙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1년 뒤에 114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삼국사기는 이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1145년 김부식이 이때부터는 뭔가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는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1년 사이에 역사관이 틀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차이는 바로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당시에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했거든요. 그 변화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 김부식이의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고려 초기에 지녔던 고려 중심의 역사관을 신라 중심의 역사관으로부터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고려 도경의 첫 부분에 고려의 권국을 서술하는 고려의 역사를 서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고려의 역사가 대륙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당시까지는 그렇게 역사를 서술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작성했는데 고려 도경에서는 이렇게 고려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고려 도경 첫 부분에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까지 연결되는 역사. 이게 고려의 역사의 첫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 또 한편 여기까지 얘기가 딱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고 고려 도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에 앞서 위만조선이 서기 전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다. 이 위만조선이 서기 전 19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에 앞서서 이 고구려가 권국되었는데 이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 그다음에 발해가 이것을 개성하고 고려는 부여, 고구려, 발해를 개성한 이런 나라가 고려다. 이런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궁이 고려 도경에서 이렇게 역사를 서술해 보니까 이 한사군하고 밑에의 역사,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역사하고 부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보니까 기자조선으로 이어지는 한사군까지 이어지는 한무제, 한무제가 서기 전 108년을 멸망시킨 한사군까지 연결된 역사예요. 이 역사하고 이쪽의 부여로부터 시작된 역사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찾아내냐면 한사군, 한사군 중에 현토군이 있어요. 그거 역사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위만조선, 서기 전 108년 한의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서 그 고구려를 현토군으로 삼았다.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 고구려를 한사군 중 현토군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가지고 고구려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런 역사체계를 만들어놓으면서 이 고구려의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가 기자조선 이것과 연관된다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잘못된 역사,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비판할 점이 많지만 1124년에 석응이 쓴 고려도경에 나오는 이 역사, 부여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발해로 이어져서 고려로 연결된 이 역사, 특히 고구려가 위만조선에 앞서 건국됐다는 이 역사, 저런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고려도경이 이루어진 저런 역사가 바로 대륙의 역사가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1124년에 석응이 있었던 고려도경에는 대륙의 역사를 서술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국가 인식은 단지 역사 인식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의 목적은 결국은 독립을 통해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승학이라는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룩할 자주 독립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글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입니다. 이게 1930년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당시에 신의주 감옥에서 이 글을 쓰셨는데, 이것을 당시에는 책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감옥 속에서. 그래서 뒤에 그의 증선자인 김병기 박사님이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내셨는데,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에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건설할 우리의 국가는 배달족 국가다, 배달족 이상국이다. 그런데 그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면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가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국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행정부를 갖춰야 되고, 이런 거,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다 들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력이며, 아직도 우리 배달족 다수가 그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다며, 만주 한반도의 강토와 인구를 합쳐 배달족 이상국 건설을 구성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약에서 김승학 독립운동가는 어디를 수도를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제가 이거 직접 답사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압록강이, 백두산서 압록강이 흐르죠. 여기 그 신의주에 구룡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옛날 조선시대 사신이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구룡포 일대를 꼭 거치게 되죠. 여기서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게 압록강입니다. 이게 압록강이고, 이게 중국 측에서 흘러내려온 에라라란 강이고. 이쪽이 신의주. 이쪽이 널리 바다가 보입니다. 이쪽이 이제 단동 지역이죠. 중국의 단동 지역. 이 압록강이 이 부분에서는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두 개가 이렇게 갈라져서 흘러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신이 갈 때는 이 강을 이렇게 건너는 겁니다. 여기 강을 건너고 여기 또 건너가지고 또 이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거든요. 이 김승학 선생은 저 구룡포가 우리 민족의 도읍지로서 딱 맞다. 배달종 이상국 건설을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수도가 돼야 된다 하는 지역인데 가보시면 넓은 들판. 그다음에 거기 또 압록강하고의 바다가 통하죠. 이 배달종 이상국 건설 방역에서 수도로 정한 이곳은 일찍이 박지원이가 사신으로 가면서 1780년에 사신으로 가면서 이 압록강을 건너게 돼요.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이 박지원이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주 큰 도시나 웅부, 정말 수도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한 직한 이런 곳인데 이곳을 버려두어서 아직 공지로 남아있다 하면서 한탄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죠.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독립운동가 생각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이런 국가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